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교재를 참조하셔서 a3 부터 시작하셔서 g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되구요 데이터는 입력하실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전체 5점이 감점이 되니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시험 장소에서는 타자가 좀 빠르지 않다면 마지막에 작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궁서체 선택하시구요 크기가 17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17 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글꼴 스타일 굵게 라고 되어 있구요 밑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b3 부터 c3을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 부터 e3 f3 부터 g3을 선택합니다 3개 영역에 같은 서식을 작업할 거라면 첫번째는 그냥 클릭 두번째부터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이 굴림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이 굵게 라고 글꼴 스타일이 아 글꼴 크기가 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2 그 다음 글꼴 색깔이 표준색의 파랑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 체육이 색깔 배경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미의 색깔을 선택하지 마시고 채점을 할 때 정확한 색상을 했는지 채점할 수 있도록 표준색에서 색깔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b5 부터 g10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소수 한자리와 그 다음 명자를 붙일 겁니다 숫자 뒤에 명이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 소수 한자리 뭐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뒤에다가 명자를 문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해라 뭐 그런 언급이 있다면 0.0 이라고 하시고 명자 붙이시면 되는데 그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않으니까 그냥 명자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10 셀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버전에 따라서 오피스 2021 버전도요 버전에 따라서 메모 삽입 이라고 표시가 되는 분도 있구요 새 노트라고 표시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은 기능이구요 어 메모 삽입 누르셔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고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고 입력하시고 메모를 어 표시하겠습니다 메모를 삽입한 후에 메모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어 b10 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면 메모를 표시할 수 있구요 그 다음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메모 안에서요 커서가 깜빡깜빡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하시면 맞춤이 어 안 나와요 글꼴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자동 크기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 경계 라인을 선택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선택하고 메모 서식에 오셔야 맞춤 탭이 있구요 자동 크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그 자수에 맞춰서 어 메모 상자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혹시나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 놓으셨다면 메모 상자의 크기가 커서 표시가 되죠 불필요한 엔터나 스페이스가 있다면 지워 주시면 메모 상자의 크기가 입력된 데이터에 맞춰서 자동 크기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A3부터 시작하셔서 G10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겠는데요 문제에서도 조건부 서식의 영역이 A4부터 I13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용자는 제목부터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목을 빼고 첫 번째 데이터 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 탭에 오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의 결정 선택하시고요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정원이 100 이상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OR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함수 이름을 O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살짝 화면을 크게 했을 때 OR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총합이 있는 데이터 첫 번째 셀을 선택합니다 그럼 I4 라고 들어가죠 I4 인데요 I4, I5, I6 바뀌어야 되니까 F4, F4를 두 번 누르셔서요 I4, I4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 그 값이 6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두 번째 정원 데이터를 선택할 건데요 정원은 화면이 조금 잘릴 수 있어요 정원 다시 선택하고 선택하고 왔더니 B4 라고 선택이 되어 있네요 F4, F4를 누르셔서 B열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B열만 고정시켜 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에 가셔서 문제의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그 다음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총합의 데이터가 60 이상이거나 60이 안 된 데이터를 보시면 정원 데이터가 100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입니다 접수 번호에 왼쪽에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일단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 left 함수고요 텍스트입니다 우린 접수 번호에 가서요 심표, 몇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는 사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A3만 넣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한 글자라고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왼쪽에 접수 번호에 한 글자를 가져와서 1부터 4까지 숫자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D3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요 값을 나열할 건데요 함수에 추주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고요 A3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왔는데요 그 값이요 1이면 저희는 1이면 문제에다가 입문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입문 2라면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연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3이라면 예체능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4라면 전문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 1부터 4까지 값이 있었는데요 1이면 입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는 전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뭐 뭐 이고 엔드 함수 쓰실 거고요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할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OAL 함수를 입력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내신 성적의 값이요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넣을 거고 신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두 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I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400이라고 입력하시고 OAL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내신이나 수능 중에 하나라도 400점 이상의 데이터는 추루라는 결과가 일단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제 논술 점수를 넣을 건데요 엔드 함수를 통해서 논술 점수를 선택하고 크거나 같습니까 6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논술 점수는 무조건 60 이상이고 아까 결과에 추루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 추루가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논술이 60점이 안 된다면 FALSE라는 결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추루의 결과에다가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 FALSE에다가는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추가할 겁니다 맨 끝에 가셔서 신표 TRUE라면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신표 FALSE라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추루에는 합격이 표시가 되고요 FALSE에는 공백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요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아래쪽에 예금별 수익률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요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을 곱할 건데요 일단 수익률을 구할게요 D1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을 사용합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은 예금 종류를 가지고 찾으러 갈 겁니다 B14를 가지고 어디에 수익률표에 가서 수익률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누릅니다 아래쪽에 노란색으로요 룩업 밸류 찾을 값 테이블 어레이 참조할 표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로 인덱스 넘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란 건 행이고요 인덱스 몇 번째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실 거고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문자는 일치하는 걸 가져오겠죠 정확하게 일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어 값이 왜 0이 나올까 이건 셀 서식 때문에 그럽니다 현재 위쪽에 셀 서식이 회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 셀 서식이 일반이거나 또는 백분율이거나 하시면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내가 서식을 바꾼 다음에 회계였는데 만약에 일반으로 바꾼 다음에 결과에는 저희는 회계 형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맞게 되었나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회계는 통화 기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실기에서는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바꾸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하셨으면 실행 취소 실행 취소 하셔서 아까 작업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셀 서식에 가셔서 이렇게 회계의 소수 자릿수 0이었구나 라고만 확인하고 일반 눌러서 결과를 0.187 라고 구해지는지 확인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값에다가 곱하기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결과는 같죠 예금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C14 를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공제 금액이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금 종류가 장미저축은 없는데요 장마저축은 있는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래요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를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하셔야 되고요 if error 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끝에 가셔서 신표 예금 종류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학년에서 2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서 H23 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ount if s 이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도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count if s 함수 삽입을 이용하실 수 있고 직접 입력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레인지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학년에 가서 우리는 2학년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평가 점수에 가서 우리는 400 이상입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합니다 400 이상이란 조건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2명입니다 라고 구해지네요 구한 값 뒤에다가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명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자고 볼까요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하여 1부터 1등부터 3위까지는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할 건데요 일단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순위를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랭크.eq 직접 하셔도 되고 마법사 가셔도 돼요 아래쪽에서 직접 하신다면 넘버라고 표시가 돼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 신표, 리퍼런스, 알리에프 본인을 포함한 비교할 대상을 들어가는데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순위를 구할 때 내림차순 구하는지 오름차순을 구하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이 큰 숫자가 1등입니다 내림차순 0이라고 넣으시거나 0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눌렀더니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순위는 1등부터 7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우리는 1등부터 3등까지만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신 값이요 3등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등, 2등, 3등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렇다면 우수사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합니다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는 우리는 큰 따옴표를 직접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법사를 사용하신다면 텍스트 입력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는 됩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평가에 대한 1등부터 3등까지만 우수사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시나리오 문제인데 시나리오 문제에서 지금은 이름을 먼저 정의하셔야 되겠죠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환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환율 입력하고 엔터 다시 F11셀을 선택하시고요 이금 학계라고 입력합니다 학계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제 환율이 현재 1100인데 1200원 또는 1000원으로 환율의 변화가 있을 때 이금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값을 결과를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C1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환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변경 값은 아까 선택하고 오셨어요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C13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값을 현재 1100인데 1200원으로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은 한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C13셀 1000이라고 수정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한율 인상과 한율 인하 두 개 시나리오 작성이 되어 있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결과는 저희는 입금 학계만 보겠습니다 F11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들어갔는데요 문제에서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뒤에다가 그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뒤쪽에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입니다 부분합을 구할 건데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먼저 하실 거는 정렬이죠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과정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려고 합니다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할 항목을 과정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모집 인원과 수강료 모집 인원과 수강료가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그럼 평균 값이 구해지네요 먼저 작업한 게 아래쪽에 가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두 번째는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를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고 지금 구하실 최대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와 평균이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합계이고요 도형에다가 연결하는 거라서 단추가 아니니까 우리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도형에다가 연결을 해볼까요 매크로를 기록하실 땐 항상 합계나 결과를 표시할 영역에 커서를 갖다 놓지 마시고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는 작업이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합계입니다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합계를 구할 위치는요 B14부터 I14에다가 합계를 구합니다 B14에 커서를 갖다 놓고 B14부터 I14 영역에다가 합격자 수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는 입력하시고 썸 입력하시거나 또는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합계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직접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B4부터 B13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구하신 합계를 오른쪽으로 I14까지 드래그하셔서 합계 값을 구합니다 다 구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신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두 번째 가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에 L4 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L4 부터 M5 영역에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할까요 합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바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셔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도형을 클릭하면 합계 매크로가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합계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합계 값을 지어서 도형을 클릭하면 합계가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매크로 작업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인데요 두 번째 매크로도 비어 있는 셀을 꼭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시고요 J4에다가 비율을 계산할 건데 등호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총합을 슬래시 나누기 정원으로 나눈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한 값을요 현재 구한 값을 비율을 계산한 후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을 이용하시거나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 자릿수 늘림 두 자리까지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비율을 구할 수 있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에 대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 건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에 가셨을 때 기본 도형의 십자형을 선택하시고 L7부터 알트키 눌러서 M8까지 그 다음 텍스트를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비율을 선택하시고요 비율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비율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클릭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5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다 바꿉니다 그럼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꺾은 선형에 네 번째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럼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 모건스텐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모건스텐리 데이터가 2002년부터 2005년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국 성장률 입력하다가 혹시나 다시 지워지면 수정하셔서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을 경계라인을 클릭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 찾으시고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크기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12로 글꼴 크기를 수정합니다 다음은 왼쪽의 세로 갑축의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의 차트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면 세로 갑축의 제목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단위 원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단위 퍼센트네요 단위 퍼센트를 입력할 건데 글자가 세로 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를 선택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는 쭉 축 제목 서식에 오셔서 텍스트 방향을 현재 가로로 바꿔주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가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오셔서 축 옵션에 주단위 기본을 2로 수정할까요 2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까지 하셨고 네 번째 UBS 주황색 계열에서 선택하시고요 특정 요소는 아니고 다 값을 표시했네요 마우스로는 쭉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값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오셔서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차트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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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